두 장 제거 폼타 난타 박식이 전장 왜 이렇게 빡티를 해 화형 화형을 들고 가서 엘리트 머리통을 다 깨도록 하자 엘리트 머리통에 화형 구슬주머니 천둥화형 불 뿜기 보스도 육강령이네 불 도약 불타는 도약 뿜기 베개 잔혹성 연타 터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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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기 악위 저금통 사망 드림캐쳐 드림캐쳐 터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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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... 화형빨로 올라가면서 소멸방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전에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오예 진화 구상은 필요 없겠지? 근데 구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기사가 어차피 몇 턴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무감각 이런 거 있을 것 같으면 무감각이랑 어둠의 봉이 있으면 구상이 도움이 되긴 하지 도움이 되겠지? 제물 마렵다... 제물 좀... 아 이런... 상점색... 욕... 욕심 드럽게 맞는... 화형x3 아니 화형 어디가서... 아 저기요... 화형 어디갔냐고 이씨... 비단병 비단병 화형 가져와 빨리 화형 어제 파워 카드만 다 강화하면... 끝인데... 털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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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화영 안좀 쓰리게요 야야야야야 야아 야아 화형 꽃 깨구리 엘리트 하나 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꼬여가지고 아 아니 이럴수가 원래 카드 짓고나면 플러스 주는게 처음 탑이지 아 불풍기 이 집 불 잘 뿜네 전함 사혈 전함이 났나 사혈이 났나 감시병 넣었으니까 전함이 났겠지 이제 무감 찾으면 되겠지 이제 무감 헐 버그인가 아 이틀 오거지 큰일 아 화형 아프다. 와우. 와 소주 썩나꼽. 마법꽃 피단병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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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 것 같은데. 어둠의 봉이라. 이거 다 지울 수 있다. 여기 제거 여기 제거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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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와우.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카베코 충격파 공구함 필사저이구만 이도류 이도류가 약간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조커카드 탈바꿈함 써볼까? 왕타는 왜 나왔는데? 탈바꿈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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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칼 자모 자모는 필요 없지 몸바가 안나왔는데 절 힘쓸까 몸바가 훨씬 나는데 근데 뭐 안나왔으니까 어쩔수 없지 헐 실력 몸바가 안나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광기 다 거자 줄었어. 훌륭하구만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광기 어떻게 저렇게 다 그 자식이 들어가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팔 없었으면은... 흠... 이거 난관을 센 두 번 하는 게 더 센가? 계산을 못하겠네. 나 맞았어. 나 맞았어. 철팀 없었으면 무슨 골을 당했을지... 철팀 없었으면 무슨 골을 당했을지... 골드 많던 거다. 누가 어디갔어? 누가 어디갔어? 야, 이걸... 야, 이걸... 하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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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월택이 없네 진짜 거짓 같네 진짜 거짓말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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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